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4월 2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지상파 DMV 채널 유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유럽의 정치 불안과 프로그램 매물로 나흘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장도 장중에 1950선까지 밀려나는 불안한 모습 보였는데요 간밤에 다행스럽게도 미국 증시 등 주요 증시가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서 준 게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해 줄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전일 우리 장세 그 또 전전일날 폭락했던 미국이라든가 유럽 장세의 영향을 악재로 톡톡히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 그 반대 움직임을 보여주길 간절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장마감 이후 발표된 애플의 어린 서프라이즈도 역시 우리 증시에 상당히 큰 힘을 실어주길 기대를 하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손자 병법 오늘 순서에서는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신한금융투자의 나기롱 대류와 함께 코스피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는 코스피의 상승과 하락의 근거들을 짚어보고 어닝 서프라이즈와 또 어닝 쇼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일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은 전문가를 연결해 오늘장 시초가를 잡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마감 시험 어땠습니까 네 국내 시장은 어제 전일 수퍼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9.20포인트 코스피는 7.4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혐오 시장에서는 기관 매수자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신과 연기금이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수세, 개인 매수세,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혐오 시장에서는 기관 1416계약에는 2438계약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외국인이 우선 장비와 철강, 건설, 통신, 금융, 증권, 음식료 업종을 순매수로 한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IT 업종과 운송장비, 금융, 보험, 전기, 가스 업종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생명과 코스코, LG전자, OCI, 현대차를 매수를 한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에서는 다음과 덕산아이메탈, 인프라베어, 성화혜택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코스피에서 현대모비스, 삼성화재, 현대차, 기아차, 상상생명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에서는 CJ홈쇼핑과 유메이드, CJENM, 컴투스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한 종목은 현대 모비스가 특징적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생명, 현대차, LG전자, 기아차, 이런 운송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수가 이웃되는 부분이 특징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덕산아이메탈과 성광밴드, CJ옷쇼핑, 성화잇텔 이런 종목을 이주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일구 뉴욕중심은 현대차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기업시적 개선으로 다우와 SMT500 지수 상승선으로 마감했고요 애플 시적 둔화 오류로 나스타로 속도 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74,45포인트 상승한 13,000포인트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MT500 지수도 5.03포인트 상승한 1371.9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시적 둔화 오류로 나스탁은 전연대비 8.85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5고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표는 부진하지만 미국 주택시장은 여전히 신체 상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감 역시도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기업 시장은 좋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시장은 아직까지 혼재소를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의 컨퍼런스 보도 역시도 소비자 신뢰 시수가 69.2%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치보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기술적 반응이 어떤 근거한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어떤 시각은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추천하신 종목은 디지텍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디지텍 시스템은 어제 수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이의 상승세를 보였다가 어제 마이너스 1.19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지텍 시스템은 1분기 실적, 차한 수혜 실적 달성 공시를 좀 해놓은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고기는 IT의 필름의 내재화, 그리고 실적 호전, 특히 올해 실적 대비해서 현주가 19,000원대의 별륨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하시고요 계속적으로 보유주연락으로 제시해드리겠고 기사에 대한 시나리오, 14,000원 목표가를 염두하시고 또 손절가도 12,0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유주연락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하회하지 않는 한 보유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은 뭡니까? 네, 오늘장 공장에서는 슈프리마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슈프리마는 지문인식 전문 업체고요 무인경비업체인 S1의 도어록 지문인식 시스템 그리고 외교부와 법무부의 전자권 판독기, 스키라든지 등을 보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지문인식의 부동의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4가지로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바이오인식 시장이 어떤 고성장사를 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열쇠라든가 카드, 비밀번호 이런 기반의 보안보다 정확성과 가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이런 지문인식 관련의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마트폰의 음성과 모션인식, 그리고 CCTV 안면인식 이런 여러 가지 적용 분야에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고성장 투자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 진출에 모의 등을 줄 수 있습니다 2010년도 2월 달에 미국 지문인식 시장 1위 업체인 크로스 맥티사가 슈프리마의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 부분이 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됐었는데 특허 소송 때문에 슈프리마에 대한 상상성과는 어우러서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런 소송 비용 때문에 지지분한 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공방 끝에 올해 2월 달에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특허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올해 이런 특허 소송을 자유한 상황이었고 미국 시장 진출을 벌였던 이런 부분들이 올해 미국 부하주통 전문업체의 ABI사에 유통기획을 체결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 진출 멘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특허 소송에 대한 어떤 우려부분이 다시 부식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됐고 세 번째는 일본 실적어정구가 올해 상 최애 실적 전망을 둘 수 있는데요 올해 역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실적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해외 수출 물량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둘 수 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과 미국, 인도 이런 실적 수출 부분이 지금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상 EPS가 1079원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활업종, 특히 지문인식 관련 시스템 글로벌 업종 평균 비율이 20배원 넘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는 14,000원대 특히 이제 2만원까지 별로 전액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기간이 없이도 4월 6일부터 27만주의 누적 승내술을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슈프리마 앞으로 좀 성장성이 상당히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투자 지침도 함께 잡아주십시오 네, 매수가는 14,500원대의 매수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대, 16,000원대 제시해드리겠고 성장성가는 13,500원만 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에 적합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을 간단히 짚어드리고 개장을 맞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4% 상승했네요 정기장 시작 1분 전인데요 현대차도 0.58%, 기아차 0.8%로 IT와 완성차 업체 모두 모습이 괜찮습니다 포스코는 제자리 걸음이고요 화면 LG화학 1.3% 하락해 있고요 신한지주 제자리 걸음입니다 금융주 중에 신한지주가 조금 약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하락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1% 안팎의 그런 보합으로 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포스닥 역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현재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동서, 그리고 셀트리온 등 소수의 종목들만이 현재 하락으로 출발을 할 듯 보입니다 거래소가 1979.94포인트 0.8% 이상 올랐습니다 코스닥 0.47% 돌은 489포인트입니다 1부 함께 진행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이경일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여러분께 조금 전 짚어드렸듯이 양 시장이 모두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198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이 490선을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본격적인 양 시장의 움직임 살펴봅니다 이상로 대표께서 코스피 시장의 상황부터 먼저 짚어드립니다 일단은 전일 코스피 화두를 보면 유럽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가 하락으로 유인이 되었다고 아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락 마감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일단은 다오중 씨 같은 경우에 현재 새벽에 일어난 다오중 씨 같은 경우에 호재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은 유로전에 국채 입찰 소식이 호재하고 나타났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 AT&T 그리고 3M 그리고 포드 같은 데서 실적 호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오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그게 일단은 애플 실적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하락 마감하였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일본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93%가 증가하고 순익 같은 경우에 56%가 증가하는 결과치를 초래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IT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를 모든 것이 대부분 다 글로벌 업황이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 글로벌 주도주였죠 그리고 한국 증시의 주도주는 삼성전지였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약간의 상승작으로 이끌지 않겠다고 그렇게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가 늘고 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가 늘고 있고 전체적인 종목들 자체가 대부분 다 상승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오늘 수급적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요 시총상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약간 21선 밑에서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1.6%로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어제도 상당한 지금 수급 자체가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도 약간의 좋은 모습으로 강보화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포스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약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주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일단은 저가 매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강보화권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와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상승적으로 하지 않나 그리고 자동차 업종 자체가 상당히 좋게 상승 출발을 하고 있다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1%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엘지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보화권으로 지금 약간의 반발 매수 심리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짚어보셔야 되는 종목이 일단 SK이노베이션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SK이노베이션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도 지금 1%대 플러스로 지금 상승을 출발하였고요 그리고 엘지전자를 한번 보시면 엘지전자가 이제 4%대 급등이 있었죠 4%대 급등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이 실적 발표날이죠 오늘이 실적 발표날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대 플러스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업종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 관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증권사 투신을 중심으로 지금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업종별로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죠 애플에 대한 그런 효과가 지금 전기전자 접종에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전자 접종에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몰려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전자 접종하고요 운수장비 업종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래소 시장 상황 알아봤고요 다음엔 이경일 팀장께서 코스닥의 흐름을 여러분께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코스닥 앞서 말한 이상로 대표님이 말한 유럽의 국채차 성공과 미국의 실적 개선 바우지스 상승의 심의 모습 코스닥 상승 출발을 하였는데요 490포인트 탈환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선 수급적 상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적 상환 개인 11원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역시 지금 아직까지 계속 팔자는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돌아서지 않는 이상 앞으로의 코스피 증시는 좀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기관이 매도세를 유지하면서 매수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은 네페스가 142억원 매수했고요 컴퓨스 104억원, CJ E&M 88억원, 팅크웨어 73억원, 파라다이스 54억원, JC 43억원을 순 매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쿠오롱, 쿠오롱 생명가와 YG 엔터테인먼트, 우주일레트로닉, 디지텍 시스템, 그리고 DS 등도 30억원 이상 매수를 하였습니다 우선 그리고 시청 상위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 상위주 셀트리온, 셀트리온 0.5포인트 가량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 서울반도체 안내, CJ O 쇼핑, CJ E&M 같은 대부분이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동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15포인트 하락 출발하고 CJN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과 제약, 그리고 IT 하드웨어, 운수장비 부품, 코스닥 아이디 종합 부품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통신 방송 서비스, 방송 서비스, 출판, 매체 복제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 하드웨어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국내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입니다 한현증권 리서스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환 시장부터 짚어주십시오 오늘 달러온 환율 전일 대비 4원 80점 하락한 1136원에 개장하면서 오랜만에 1130원대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주택 지표는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심리 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지표 자체로 전반적인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FOMC가 어제부터 해서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페인은 단기물 입찰이 성공하면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요소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래서 오늘 환율도 전일 대비는 강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역송금 수요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순매수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향들도 아무래도 환율이 1140원 위로 올라가는 데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는 1130원대 중반에서의 강력한 지지선들이 좀 겹쳐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려하시면서 1130원대 중반에서 1140원 수준의 5원 정도의 레인지 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채권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오늘 채권시장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채선물은 전일 대비 4T 가락한 104.08에 거래가 출발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순매수함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대한 하단 인식이 강화가 되면서 금리가 3.45% 아래로 더 강세로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선물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상승도 큰 하락도 어려운 지금 현재는 방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오늘 FMC에서는 QE3에 대한 언급은 조금 배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 같은 경우는 5월달 금통위가 지나서야 차츰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형 연구원의 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살펴드리는 여의도 리포트입니다 최은정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다오지스만이 소폭 하락했을 뿐 나삭 지수와 S&P500 지수가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 국내 증시도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증권사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그 내용 살펴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투자 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스페인을 중심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는 유럽 재정 이슈가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정치적 불확실성 또 유로존의 경기 둔화 문제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우리 투자 증권은 최근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가격적인 부담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을 상당히 덜어낸 모습으로 코스피의 1930선의 지지력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후로는 매도 압력이 약화되고 있고 또 극심한 침체권에 위치했던 수급 상황이 턴 어라운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단기 조정의 마무리 가능성을 높여주는 코스피의 21과 61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는데요 종합해보면 아직 시장의 반전을 이끌만한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증시 주변 여건들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증시의 반전 가능성에 초점을 맡은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어서 하나 대투증권의 의견 보겠습니다 종목의 쏠림 현상 심화가 시장 대응을 갈수록 어렵게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이 유럽발 악재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전일 프로그램 매도를 무난히 소화해냈다는 점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큰 틀에서 스페인의 역성장 우려가 재정 위기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반등을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장기 유망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롯데쇼핑, 삼성전자를 꼽았고요 단기 유망 종목으로는 GS건설, 제일기획, 현대위아를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의 의견 보겠습니다 증시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잔이 뭔가 아쉽고 또 사기에도 한 2% 정도가 부족해 보이는 장인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 지표와 투자 심리가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판단과 향후 방향성 체크를 위해서 중요한 지표들을 추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자국의 장단기 금리차 또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과의 10년물 국채 금리차 등과 같은 지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증권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스페인 재정 건정성 우려에 더해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부각되며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증시가 연일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반등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 때문에 유로존에 대한 우려는 커졌지만 증시를 제외하고 본다면 각종 금융 지표들이 불안감을 반영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인데요 최근에 부각된 일련의 이슈들은 새로운 악재 부각이 아니라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이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아직은 추세적인 하락이 아닌 제한적인 약세를 염두에 둔 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자동차 업종 실적 호조 기대감이 여전한 IT 업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증권사들의 의견을 받는데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로 가서 좀 더 자세한 투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기롱 대리 오늘 신한금융투자는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유로존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유로존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프랑스 쪽에서 나오고 있는 선거 문제와 그리고 네덜란드 재정 긴축안이 부결된 것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독일에서 지난 23일부터 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에 2.8%나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최근에 협약을 했었던 신재정 협약을 둘러싸고 다시금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슈들은 경제적인 범주를 벗어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인데요 국가별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우세한 올랑드가 신재정 협약을 다시금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현재 과거에 했었던 EU의 협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재정 적자 비율이 목표치 4.4%에 미치지 못해서 5.8%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네덜란드도 정치권의 재정 긴축안이 부결이 나오면서 현재는 유럽 전체적으로 이 재정 협약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다시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낮추기로 협약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을 받치지 못하고 있는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등의 나라들의 주가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이고요 현재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에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불안한 외부 여건들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크게 시장을 상승하는 그런 것보다는 경기 회복 속에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지지력을 검증해 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불확실성 중심에서 자리한 유럽 증시가 지지력을 타진하는 121선 이동평균선인 1938구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나기룡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상한가를 노려보는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입니다 유화증권의 김병중 주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까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포스코 그룹의 IT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인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가 설립한 IT 전문기업으로서 설비 자동화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포스코는 흡수합병을 통해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IT와 전기 제어 기술을 결합한 엔지니어링과 IT 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철강 철도 에너지 건설 사업 분야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산업으로 LED 조명,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그리드 등과 같은 친환경 녹색 성장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해외 수주 호주와 포스코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로 꾸준한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분기부터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되고 있어 올해의 실적 예상치를 살펴보면 매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한 1조 5,800억으로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180% 증가한 750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 추천드린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수급의 변화입니다 최근에 그동안 1월부터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간 매도로 인해서 지난 2월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4월 들어서 11거래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수급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흘러내렸었는데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로 인해 하락을 멈추고 주가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이제는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 추천드렸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수가와 목표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한번 상승 후에 1차적으로 조정 살짝 보이다가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매수가는 지금 현 가격대인 7,700원부터 7,800원까지 설정하시고 장중에 분할로 매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7,300원 설정해드리고요 2차적으로는 중장기 매물대인 9,000원선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NCT 가격대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중에 수익률 어느 정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중에 수급만 좀 따라준다면 한 3%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중에 3% 꼭 한번 3% 이상의 수익 올릴 수 있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장 출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상로 대표께서 오늘 장 키워드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적으로 키워드를 한 개만 딱 한다면 단어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일단 지금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다오증시 어제 끝나면서 장마감 뒤에 애플에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언행 서프라이즈 소식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시아 정신 자체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전기전자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느 글로벌 주도주나 이런 기업들의 한계가 미치는 영향력은 그 효과가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실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악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프랑스나 네덜란드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잔존하는 악재 같은 경우에는 북한 도발이라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악재가 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악재는 하지만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의 호재라도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 자체는 우상향으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신재료를 찾는다고 하면 지금은 실적 발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지켜보시면요 엘지화학 같은 경우에 엘지화학이 실적에 어닝 쇼크가 일어나면서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스권 하단이라고 여겼던 부분이 깨지면서 더욱더 밑에 하단까지 내려왔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등락폭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206개 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707개 종목 자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개별적 위주로 간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황별로 좀 다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은 쏠림 현상 자체가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고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수 하단이라고 내려왔는데요 지수 하단에 대한 우려보다는 일단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것에 따라서 업종별이나 종목별로 차별화 가능성에 관심을 열고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ITA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접종에 무더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 발표 전에 어제 상당히 많은 급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시장 한번 분석해 보시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최대 매출을 달성을 하면서 안에 실적적으로 한번 기업 자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도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사업 자체도 하고 있죠 여기서 어디에서 실적이 많이 나냐고 한번 보시면 안에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LG학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사업 자체에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사업 자체에서 전연동기 대비 24.6%의 매출이 오버 달성이 됐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5.1%가 증가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LG생활건강을 보시더라도 화장품 사업 자체가 잘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업종 자체에 대해서 화장품 업종이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중국발에 대한 중국소비관련지로 통하죠 화장품 업종 자체가 그만큼 해외에서 수주를 많이 받고 해외에서 판매가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 넌 눈여겨볼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는 삼성테크인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수익성을 왜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네트워크 카메라라고 하죠 CCTV에 대해서 보안 제품의 판매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IT 경기에 회복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부품과 장비 사업의 수익성도 개선되었다는 점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안 서비스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한번 눈여겨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연관돼서 먼저 내가 실적을 어떻게 일반 개인들이 어떻게 실적을 났는지를 보는 걸 그거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미리 알 수 없고요 대신에 연관된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이 기업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보시고 따로 추후에 실적 발표 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흐름으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났는데요 일본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6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2%가 하락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간 수급은 적감의 수세라고 들어오는 기간 수급이 있고요 지금 실적에 대해서 들어오는 기간 수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확실하게 어디가 실적 발표 자체가 기대감이 오르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적감의 수이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걸 구별하셔서 꼭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적감의 수세에 오른 종목은 개인들이 수익성을 실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그건 힘들고요 대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한번 투자를 하신다면 괜찮은 방향으로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내일 26일이죠 내일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만큼 왕성차 업종이나 우수장비 부품 업종에 대해서도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자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주의 대장주격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가 어디가 관련 있는지 그리고 오늘 애플의 실적 발표가 나면서요 애플에 관련된 IT 부품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자 그래서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도 좋은 모습 항상 보이고 있으니까 애플의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키워드를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일 팀장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코스피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근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수 하락의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페인과 유로전 등의 문제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인데요 피그스, 남유럽 5개국이죠 국가들의 만기구조가 2월부터 4월에 채권 만기 규모가 연내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스페인의 4월 위기는 결국 채권 만기의 도래에 따른 우려가 반영됐다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인데요 1분기 GDP 예상치가 0.3% 하락과 8.1%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하락의 우려를 키웠지만 선행지수와 M2는 저점을 탈피해서 반등 국면에 진입해 있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최근 한 달 사이 고용지표와 주택지표의 부진이 한층 우려를 키웠는데요 고용지표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어느 정도 완만한 회복선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소비지표도 완만하게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최근 소비지표들을 양호한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이변을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작년 4월 이후 CPI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소비 심리지수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작년 물가 상승 주법이었던 서부 텍사스유가 최근에는 안정세를 보이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상승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대치에 부합 가능하다 아직 몇몇 기업만이 실적 발표를 했지만 현재 분위기상 1분기에는 영업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예상치 5천억 원가량 상위하면서 순이익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상향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되고요 은행 역시 하이닉스 지분 매각에 일회성 이익의 개선이 되면서 이익이 증가가 됐고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자동차 업종의 경우 최근 예상치가 상향되고 있는 점에서 양호한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소재 업종의 경우 포스코가 컨세선스 소폭 상위하는 실적을 발표했으며 전체적인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이익이 발표되면서 1분기 순이익 기준 20조 원이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이 되고 최근 최상의 결과가 얻어질 경우 전년 대비 부합 또는 상승 수준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피, 코스피 밸리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펀은 여전히 매력적이고요 PBR 역시 저점의 영역에 위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12개월 예상 PER은 이번 때와 미국 신용 강등 등급 당시를 제외하고 9배 선이 깨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PER은 9.1에서 9.2배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즉 PER 밸리에이션 상 현재가 저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PBR 1배가 무너진 적은 임원 사태를 제외하고는 2006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PBR 1.1배 선이 저점의 형상성이 많았던 점에서 1950포인트는 PER 기준 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PER 9배 PBR 1.1배 선이 195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서 현재 지수는 추가 급락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1분기 기업 이익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므로 현재 EPS의 추가적인 하향에 따른 PER 상승 가능성 역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밸류 예선상 지지 영역의 힘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8대가 아니라 매수 시점을 매수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8대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할 시점이라는 것을 그 근거를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업종별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이상로 대표부터 시작합니다 네 일단 업종별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수급에서도 말씀을 말을 해주듯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자체가 지금 전기전자업종과 지금 운수장비업종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운수장비업종 자체에서 보시면 조선주 쪽인 것 같아요 조선주 쪽에 지금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수주 자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같은 시장 살펴보시면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 3.4% 정도 오르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시장의 테마 자체는 실적입니다 실적 자체가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많이 가고요 대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투신과 기금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뿐이지 절대로 개인이 들어가서 그 이상 수요 이익 실현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도 한번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동접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IT 전기전자가 뒷받침이 되어줘야지만 지금은 지수 자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오는 것은 대부분 다 기대를 하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실적이 가장 좋게 나타나는 것은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운수장비 부품 업종으로 해서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많이 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수급 자체도 많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현대차와 기아차, 완성차에서도 기대가 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IT 전기전자에 대해서도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만큼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근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죠 그 점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시장에 임하시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종 그리고 지금 IT 전기전자 그리고요 지금은 자동차 업종 이렇게 한번 진짜 눈여겨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의 흐름을 한번 쉽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주도주 업종부터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세 자체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만큼 대형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삼성중공업이죠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과 지금은 운수장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다 그 점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업종별 투자 전략 계속해서 이경일 팀장의 순서입니다 제가 5월 3일 날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S3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관련 부품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잠깐 살펴보면 1.4분기 삼성전자가 글로벌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요 스마트폰 2010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분기별 출하량이 천만대의 수준이었으나 올해 1.4분기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이 4,500,000대까지 증가를 했다 전년 동기 대비 309.1%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갤럭시 S3 주요 부품 납품업체를 보면 5월 3일 공개 전까지 디자인과 스펙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면 정확한 공급 업체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업계와 시장 예상을 취합해보면 정확한 부품 업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 업체는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의 경우 MLCC를 비롯해 PCB, 모바일 칩 패키지, 카메라 모듈, 바이브레이션 모터 등을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삼성전기와 함께 메인 PCB와 모바일 칩 패키지, 대덕 전자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은 파트론, 자화전자 IM, 카메라 모듈 내에 IR 필터는 옵트론 택, 배터리는 삼성 SDI, 커넥터 역할을 하는 FPCB는 인터플렉스, BH, 그리고 플렉스컴, 케이스는 인타스와 신형, 터치 패널 및 터치 센서는 센서 칩은 1신 디스플레이와 멜파스, 아몰레드 공동층 소재는 덕산 하이메탈, 충전기와 안테나는 RF텍, 그리고 소필터와 GPS 모듈은 Y소리 공급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들 업체들이 갤럭시 S3의 주요 부품, 서퍼링 체인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자, 시장 투자에 접근을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부증권 신논혁 지점에 김성환 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로 코스닥 특징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미 증시는 주요 기업 실적이 호전을 보였으나 주택 지표가 부진했고 소비자 경기 기대지수가 예상보다 조조하게 나오며 보안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을 하며 9포인트 상승한 1,973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은 기대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언제 본격 매수로 전환하느냐가 향후 증시의 관건입니다. 전일 외국인이 소폭 매수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고요. 외국인의 본격 매수 전환을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현재 1,140원 근처에서 1,100원 초반으로 더 봐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장 상황에 맞는 회사 종목 준비하셨을 텐데요. 어떤 겁니까? 국내 대표 의료용 소재 개발 전문 기업인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생분해성 봉합원사, 치과용 충전제, 인공뼈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분해성 봉합원사는 수술 후 체내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해되어 없어지는 재료이며, 미국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에티콘 등 전세계 7개에서만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눈에 띄게 증가해 지난해 전반적 경기 분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각각 8%와 18% 증가한 252억 그리고 35억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지난해부터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인도의 제1봉합사 판매업체인 슈처스사와 봉합원사에 대한 1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상하이 푸동사와 180만 달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2월에도 세계 최대 치과 재료 유통기업인 헨리샤인과 제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판매 대상 기업도 크게 늘어서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전세계 90여 개국에 200여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94%에 달할 정도입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이처럼 증가하는 해외시장 수요를 안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오송 생명과학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네, 그럼 이 기업의 신성장 동력, 어떤 것을 삼고 있나요? 네, 올해부터 뼈, 시멘트 등 신제품 매출과 차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올해 가장 주목하는 생체 재료는 혈관 문합기입니다. 혈관 문합기는 장기 이식 때 혈관을 연결해주는 의료기기로 빠른 시간 안에 혈관을 봉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기가 있는 피해가 커지는데요. 혈관 문합기는 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현재 국내와 해외를 통틀어서 메타바이오메드만이 유일하게 보유한 기술로 최근 동물 임상 시험을 성공에 마쳤고, 곧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부 재생용 젤과 인공 각막 제품 개발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독성, 비바람성, 비자극성의 장점을 가진 피부 재생용 젤은 연령별 개인 피부 상태별로 시술이 가능하고, 피부의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린 게 특징입니다. 최근 세포조직 재생 분야 기술을 보유한 T-바이오스와 피부 재생용 젤과 인공 각막 제품 개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을 통해서 핵심 기술 이전과 전용 실시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에 필요한 가격대를 잡아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R 44배, PBR 1.4배로 수익 대비 밸류에이션은 좀 비싼 편입니다. 추세는 하락 추세였지만, 매역 및 수익 실적이 상향되고 있어서 분할 매수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3,000원 근처에서 하반 경직성이 확보되어서 전고점인 3,350원까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2,950원에서 3,070원, 목표가 3,350원, 선두액가 2,750원 제시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원 차장의 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성원 차장께서 오늘 메타바이오매드 추천을 하셨는데요. 오늘 모신 두 분의 전문가께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상루 대표께서는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IT 정기전접종이죠. 그중에서도 대덕GDS라는 기업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대덕GDS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PCB 업체입니다. PCB 업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PCB 업체가 두 개가 있죠. 지금 일단은 인터플렉스가 가장 유명하죠. 애플 PCB 업체의 대장주격이고요. 애플에서도 공급을 받고 있는 인터플렉스가 있다. 그리고 한 개를 또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덕GDS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금 2011년부터 성장의 다른 쪽으로 해서 전환을 하면서 지금 PCB 업체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전용 PCB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용 PCB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가전용 PCB가 뭐냐면 일단은 TV나 모니터, DVD 플레이어 같은 일단은 마진 고부가 가치는 아니고요. 마진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것들 위주로 많이 하였었는데요. 이제 대덕GDS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LED 모니터 쪽으로 많은 성장을 다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동종업종의 FPCB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에 대한 기업들 인터플렉스에 비해서 지금 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36.3%가 올해부터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덕GDS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22.8%를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번 보시더라도요. 일단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13.4배고요. 그리고 플렉스컴은 9.0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덕GDS 같은 경우에는 PR이 6.7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 PR이 EPS 기준으로 아직까지 양호하다고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더라도 지금은 외국인이 꾸준히 지금 매수세가 붙고 있죠.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가 붙고 있는 상태에 지금 투신권도 투신과 기금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신고가를 한번 찍었습니다. 신고가에 지금 한번 달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요.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단에요.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FPC 업체 중에서는 거래량 수급적인 부분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터플렉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수급 자체가 약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하게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 대덕 GDS 같은 경우에는 같은 FPC 업체라도 지금 수급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더욱더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정고점 매물이죠. 11,700원대 매물은 지금 수화가 됐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지를 받고 지금 주봉상에서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신고가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둘 다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기관이 대부분 다 주가 자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주가 자체를 기관이 끌어올렸고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이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시자. 그리고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개별주 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 됩니다.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겠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자체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세도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보시면 오늘 조금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12,100원에서 12,300원 사이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손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봉상에서 짚어드렸던 가격이죠. 그래서 손절 같은 부분은 손절은 11,700원 선이죠. 11,700원을 보시고 손절을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정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좀 성장을 가지 않겠나고 보고요. 그래서 13,8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꾸준히 2분기가 끝날 때까지 6월까지 보신다면 신고가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덕 GDS 이상로 대표께서 준비하신 종목이었고요. 다음에 이경일 팀장께서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BH인데요. IT 산업의 핵심 부품인 FPC와 은용 부품을 전문제형으로 제조하는 업체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큰 폭의 이익이 개선이 됐고요. 어제와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다분화 기업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간이 계속 매수를 보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어제 신고가와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부분이고 또한 21선 위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오늘 급등을 하면서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매수가가 조금 높게 잡히긴 하는데 아직도 이 지금 매수가는 아직도 괜찮다. 아직 매수하기 가격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다고 보여주면서 8,800원을 매수가격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만원으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8,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BH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발굴하신 종목이니까요.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이경일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샘플러스가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으로 전문가 방송 50% 할인 기념 이벤트 시작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 잘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 개최합니다. 청개구리 사단에 양순모 전문위원회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합니다. 4월 28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샘플러스 콜센터인 1577-7451로 접수 또는 현장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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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